소녀시대 일본 데뷔 10주년 맞이하여 추억 짤 털기 했습니다 쏜제펜 보고싶어요 사실 더 찾아보면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을텐데 지금 너무 사진첩을 뒤져야 돼서 있는 사진만 일단 올린거에요 일본 투어할때도 생각나고 다들 같이 함께 했던 추억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암튼 함께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것만 보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